연희 제일 하고 싶어. 나도. 귀여워. 저거 끼고 있어. 옛날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 요즘 친구들이 전통돌이 더 하더라고요. 그 매점에 가면 연희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산 걸로. 정말 답답할 때 일 끝나고 한강 가서 많이 날려. 저도 친구들하고 가끔 가서 했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되게 새롭고. 우리 한번 명절 느낌으로 소원을 적어보자. 그때 우리 소원 적게. 그래. 나는 소원 먼저 적어야겠다. 응. 내가 어떻게 걸렸어. 굿돈. 진동 이거 잠깐 잡아줘. 바람이 불 때까지만. 잡아줘야지. 바람이 좀 불어야 돼. 그렇지. 처음에는 좀 짧게 시작해요. 나도라 가면 나도이. 같이 오다가. 나가봐. 귀여워.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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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야? 야.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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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메로 하네. 야 난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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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나가봐. 진동 어디갔지? 하하. 야. 나가봐. 하하. 하하. 내꺼 왜 이렇게. 야. 내꺼. 너무 날리기 어려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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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 제일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진 거다. 아. 뭐든지 이렇게 내기를 하면 재밌어. 한다. 시. 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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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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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그러고 있어요. 바보 삼형제 같은 거. 진짜 못한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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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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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배가 탈락이야. 탈락이다. 진성배가 탈락이야. 탈락이다. 아. 은근히 잘 나와대. 아. 잘 논다. 재밌게 논다 진짜. 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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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다.